미래의 혁신가를 위한 도전 KSC 온라인 창업 경진대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KSC는 한인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 네트워킹 기회 제공, 융합형 인재 발굴 및 예비 창업가 육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엘리베이터 피치와 스타트업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과의 1대1 맞춤 멘토링까지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쌓아보세요 미국 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후학 중인 한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최대 3인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공모는 2월 22일까지 지원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우승자들에게는 무려 3,000불의 상금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미래를 만들어 나갈 여러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